F1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변경합니다.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합니다. F1 마이크로 인스턴스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전환하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이 비디오가 너무 짧은 이유입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8월 21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무료계획의 일환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도입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F1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F1 마이크로 인스턴스에는 200MB CPU가 있고 E2에는 250MB CPU가 있다는 것입니다. F1 마이크로 인스턴스에는 600MB의 RAM이 있으며 E2 마이크로 인스턴스에는 1000MB의 RAM이 있습니다. 1000MB는 1GB와 같습니다. F1 마이크로 인스턴스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전환하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이러한 5단계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단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스냅샷을 만듭니다. 2단계는 선택사항이지만 나는 강력하게 당신이 그것을 할 것을 제안한다. 2단계, 외부 IP 주소가 정적 또는 연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IP 주소가 정적이지 않은 경우 업그레이드 또는 스위치를 완료한 후 DNS 레코드로 이동하여 IP 주소를 새 IP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3단계, VM 또는 가상 컴퓨터를 중지합니다. 가상 컴퓨터를 중지할 때마다 IP 주소가 정적이거나 연구적이지 않은 경우 IP 주소가 변경됩니다. 4단계, F1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내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백업, 복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스냅샷을 사용하는 방법. 이 비디오에서는 모든 비디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5단계, VM 또는 가상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웹사이트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1단계, 스냅샷을 만듭니다. 스냅샷을 만들려면 엔진을 계산한 다음 스냅샷을 클릭합니다. 맨 위로 이동하여 스냅샷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스냅샷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원본 디스크의 경우 복사본을 만들려는 인스턴스 또는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위치의 경우 다중지역 또는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유계획은 지역 아래에 있습니다. 선택한 위치에 대해 미국 서부, 미국 중앙, 미국 동부, 무료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 당신은 지불해야 합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스냅샷을 만들 때까지 몇 분 기다립니다. 스냅샷 크기는 스냅샷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총 5GB 미만인 한 원하는 만큼 스냅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삭제합니다. 삭제할 스냅샷을 클릭합니다. 위로 이동하여 삭제를 클릭합니다. 2단계 정적 IP IP가 정적 IP인 경우 2단계를 건너뛰습니다. 3단계 정적 IP Vous devez rendr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ermanente, ce qu'on appelle fair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une adresse IP statique. En haut à gauche. Réseau VPC. Et descendre à des adresses IP externes. 클릭해 sur ephemer. Puis 클릭해 statique. Alors donne lui n'importe quel nom que tu veux. Maintenant. 클릭해 sur ereserve. L'adresse IP associe à votre site web est maintenant permanent jusqu'à ce que vous décidiez de le supprimer. 3단계 VM 또는 가상 컴퓨터를 중지합니다. 엔진을 계산한 다음 VM 인스턴스를 클릭합니다. 변경하려는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음 클릭하여 VM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상단의 오른쪽에 중지를 클릭합니다. 이 메시지는 인스턴스가 90초 만에 중지되지 않으면 웹사이트를 다시 시작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스턴스를 중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스냅쇼스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스냅쇼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1시간으로 복원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인스턴스가 중지되었을 수 있지만 인스턴스가 있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인스턴스를 중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내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백업, 복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스냅샷을 사용하는 방법. 이 비디오에서는 스냅쇼스를 사용하여 모든 스냅샷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스냅샷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또는 하드드라이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단계 F1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변경합니다. 다음을 통해 F1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E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변경합니다. 또는 더 강력한 기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료 계획으로 다운그레이드 엔진을 계산한 다음 VM 인스턴스를 클릭합니다. 변경하려는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음 클릭하여 VM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오른쪽에 위쪽으로 이동하여 편집을 클릭합니다. 시리즈의 경우 무료 계획은 F1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대한 N1에 따라 됩니다. E2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대한 무료 계획은 E2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시리즈는 당신에게 돈을 여할 것이다. 기계 유형의 경우 F1 마이크로 또는 E2 마이크로는 무료 계획의 일부입니다. 더 강력한 기계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의 작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무료 계획으로 다운그레이드하려는 경우의 당신이 그것을 할 곳이다. HTTP 및 HTTPS를 허용하려면 클릭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있습니다. 액세스 범위의 경우 확인하십시오. 기본 액세스 허용 선택됩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합니다. 5단계 VM 또는 가상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맨 위로 이동하여 슬래시 시작 이력서를 클릭합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다시 시작되기까지 5에서 10분만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전부입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구독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